두 번째 이슈는 바로 글로벌 반도체 확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고심하고 있고, 텔렙치스는 또 최초로 독자 개발한 국내 자동차형 MCU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텔렙치스가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글로벌 반도체 확보 전쟁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일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이야기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잘 가지는 못하고 있고, 반도체의 공급 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디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있으면 사실 답답하죠. 오늘도 중심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사실은, 슈퍼사이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얘네들은 못 갈까? 그러니까요. 이거 뭐 전문가들은 계속 말하는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일단 반도체 쇼티지는 확실합니다. 사실 이제 백악관에서 지난달에 이미 화상회의를 통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회의를 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회의가 끝나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33조 정도의 어떤 설비 투자를 발표를 했었고요. 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면, TSMC가 지금 한 개에서 6개까지 에리지널하게 공장을 올린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공장을 짓는 한 2,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2, 3년 후에도 지금 쇼티지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이 TSMC부터 시작해서 대만을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월 중순에, 5월 22일에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 70조에서 140조까지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의 평택라인,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텍사스 쪽,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인수와 관련돼서도 지금 NXP 관련돼서 지금 인수를 한 해 만에 이런 어떤 삼성그룹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삼성전자도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총수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좀 결정이 좀 늦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뉴스가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촬영용 MCU를 지금 구매해서 좀 단독으로 좀 생산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지금 돌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모아갈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작년 한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70%, 대형주가 거의 7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는 기간이고, 지금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매직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텔레칩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지금 텔레칩스는 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대안주를 볼 수 있는 게 해성DS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좀 차량용 반도체 쪽이 또 많이 쉬었기 때문에, 뭐 해성DS 같은 경우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리드 프레임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쪽으로 좀 대안주를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오늘 텔레칩스가 MCU 이야기 나오면서 상악기로 하고 있는데, 대안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해성DS를 한번 잘 살펴보자.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막 무너지는 양상인데, 그래도 실적 좋은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 IT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담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이 또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유녀민 FA팀장과 함께 처음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스마트하게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